와하 간다 출발 출발 아 형이 앞에 탔네요? 어 가이드에요? 아니 잘 모르지 나도 아놔 뜨다이아던데 먹발라완 아아 먹발라 어때 푸고기 오니까? 아 뜨겁지 우리 2년만에 온 거 알아? 그..어 진짜 2년이나 됐어 그게? 어 쪼파였네 저 가운데 누구야? 예예예예예 갑자기 탈 나오고 오케이 이야아아 와아아 오와 와우 와우 바다다 드디어 바다다 와우 와우 저도 sangat 안해가 더브요 예고식을 찍었어 와우 이런게 진짜 바다지 흐흐흨 이사람이 들어간 거 같은데? 아니 아이 바다지! 우리 빨리 내리자! 내리자! 그 소심한 후 뭐야? 후 기죽었네 오빠 핸드폰 들고 내려? 나 지금 진짜 어제 잠 못 잤잖아 그럼 뭔가 몸이 서류를 녹아서 나 쓰러질 뻔했어 웨이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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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좋아 와 바다 냄새 와 다 보여 오 다 보여 아니 어떡해 아 밑에 물 완전 낫지 너무나 능네 땀벌러마 와 진짜 이쁘다 어때? 너무 좋아 엄청 이쁘지 너무 이쁘지 여기 케이핑마트 있는데 한국마트 있는데 근처에 있대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니까 한시간 걸린대 근처 세상 근처 다 못 타겠는데 여기 타면 되나? 짠 맛있다 빵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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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미였네 그래도 못 올라가는거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유미였네 유미 내려라 와우 와우 근데 여기가 하나도 안 더 되게 뭔가 상쾌한 시원함이야 그렇네 새소리 들어봐 아 알겠어 나도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레나 여기서 더 가야돼 탈한거 아니에요 더 가야돼 탈한거 아니에요 형 몇 호라고요? 608 608 엉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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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안 들고와도 되잖아 어 가방 왜 들고와 어 정인이가 정인이 힘 그렇게 쎄? 아니 정인이가 자꾸 언니 뛰쳐내려야될거 같은데요 뛰쳐내려요 내려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 내렸잖아 마지막에 낭떠러지에서 어? 원숭이다 어? 원숭이 어이 하늘아 우와 원숭이 뭐야 여기 대접하는 원숭이란 말이야 어? 안녕 여기 친구들이네 뭐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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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 쳐다보는거 봐 아는거지 동족 이거에요 형 이거? 이거 우와 드디어 왔다 등산을 했네 드디어 왔어 엄청 기대되는데? 와우 털이 풀렸다 짜자잔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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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와 와우 아우 웰컴 이거다 이거다 와우 와우 저거 미쳤어 와우 이거다 진짜 이거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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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짱 좋은데? 이야아 와우 와우 대박이다 저거 뭐지 저거? 저거 뭐야 저거 아 뭐야 지평손녀? 아니 저거 등대지기 아니 에스칼레이터가 아니고 뭐지 저거 홈라이드 아니 저거 타는거 뭐라고 그래 저거 어차피 생각이 안나지 저거 단호 케이블카 예스 이겼다 딩동댕동 깨끼끼끼 와 이거 뭐야 어? 와 요구풀장이야 이야 이야 풀장이다 와 그래 여기 인생상이다 어? 차고? 차갑다 자 따라오세요 이제 코이티비투어 갑니다 자 첫번째 방 왜 문이 열려있지? 와우 하유 하유 아니 일단 박수 한번 갈게요 물개박수 한번 갈게요 짠짠짠짠 짠짠 화장실 끝장난다 화장실 오우 와 2층이야 이야 여긴 2층 와 요방부터 갈까? 맞아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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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와 화장실이야 이게 그거 불릴 것 같아 막 사바나 그 막 소리 알지 정글 소리 사바나 운난나 그치 사바나 운난나 예 와 화장실 진짜 이쁘다 와 여기 밤 전망 오빠 이거 봐봐 채소하다가 이렇게 채소하다가 이렇게 자연 한번 먹어 이렇게 채소하다가 자연 한번 먹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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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깨 박수 두 번 갈게요! 이거다! 근데 화장실이 여기 진짜 커 아니 너무 예쁘게 잘해 놨다 너무 잘했다 여기는 밑에 반이랑 똑같네? 웹퀸베드로 그냥 아 여기도 좋네 수영하고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서 있을 수 있겠군 와 근데 진짜 이쁘다 바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 이쪽이구나 이거 우리가 쓰는 방이 아닌가? 네? 와 여기도 있구나 와 시원하다 와 여기는 약간 지하의 냄새가 나는데 여기도 방 여기 지하 냄새가 나는데 지하방? 지하방? 지하의 냄새가 나 와 여기 다 있다 다 있어 없어 냉장고 쓰레기통 오우 칼도 도마 다 있어 여기 아 뭐 왔다 오우 접시 오우 이거 뭐야? 오우 오우 귀여워 오우 오우 다들 그러면 재밌게 놀다 갑시다 네 오우 형 혼자 남아서 먹고 있는 거 싫어요? 야 몇 개 안 남았었어 애들이 다 먹은 거야 그 밥은 언제 먹냐고 밥은 언제 먹냐고? 갔다 올라오면 뭐 먹냐는데 라면 물 라면 몇 먹냐고? 네 김치도 없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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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맨 atual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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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